가자 이제, 먹자. 진짜 신스틸러야, 언니. 감사합니다. 걷다, 걷다, 걷다 보면. 걷다, 걷다, 걷다 아니야. 아니, 근데 별 진짜 많아, 언니. 하늘, 하늘 봐봐봐. 하늘에 별이 많네. 아니, 근데 별 너무 예뻐. 복도 칠성도 있어. 사랑스럽다, 정말. 우리 저기서 먹어? 응. 저기서 조금 마시고. 언니, 여기서 마실 거야? 노래방 하면서 먹자. 노래방도 2차로 가야지. 2차야? 여기 잠깐, 얘들아. 감정적이네. 이 언니 순서 있어, 옛날 순서야. 우리 그러면 밖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술 마시고. 그래, 얘들아. 이 좋은 공기 안주삼아 먹어야지 이 아까운 거를 그냥 놓치고 마. 저 언니 사우나에서 졸리다고 하더니 나오자마자 맥주 생각하니까 갑자기 깼어요. 맥주? 아까 삼겹살 구워달라며. 먹을 거야? 아, 근데 진짜 먹고 싶긴 하다. 언니들 괜찮아? 어, 그래. 구워줄게, 그러면. 잠깐, 그럼 나 옷 좀 입을게. 추워서. 나 옷 좀 입을게. 나 소고기 있다. 소고기 먹자. 그래, 소고기 먹자. 빈아, 소고기도 괜찮아? 어, 완전. 세상에, 이거 다 먹고 가야지. 자기야, 팽이부도 또 구워주면 안 돼? 그래. 네. 그럼 얘들아, 난 술 좀 세팅할게 가서. 네. 네, 언니 도와주고 있을게. 어, 성윤아. 이거 좀. 과일. 아, 나 아깝다. 먹으면 되지. 생수 한 통만 주세요. 생수요? 네. 어, 예. 누가 이래서 냉장고 오래 열어놨노. 이거 놔 가져가. 갔다 올게, 은지야. 아, 너무 좋다. 아,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이. 아, 밤에 캠핑. 아, 너무 좋아. 이거 어떻게 하냐? 뭐였어, 이름이? 이거 그냥 하나밖에 안 뜰걸?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아. 아, 좋다. 배고프지? 어. 계란 잡는 거 보니까. 어. 근데 오늘 아까 먹은 진짜 라면 맛있었어.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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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탱글. 훈절한. 이거 뭐야? 어, 탱글탱글. 웹반석 계란이잖아. 뭐였나? 아, 영롱하여라. 나는 언니들의 귀여움과 보살핌을 계속 받고 싶다. 훈훈아,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. 난 네가 나를 보살펴 준 거 같아. 그래? 오히려 반대로. 진짜? 오히려 너가 언니들을 되게 귀엽고 예쁘게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해. 반대로. 언니가 이런 얘기하면 나 이러고 있어. 누나는 울고 있는 거 아니지? 잠깐만. 운즈가 중간 역할 잘하는 거 같더라. 응, 황황황. 아까 보니까. 맞아. 우리 셋이 술도녀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같이 찍고 뭘 하고. 맞아.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던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너무 신기해. 우와, 칼 진짜 잘 들어. 너무 좋아. 칼 진짜 잘 들어. 이게. 왜 난 그럼 그냥 넣어갈 수도 있어? 모czne 콩가루까지 해가지고 집에 갖다가 잘 해 줄 거야. 너무 맛있다. 아니 너무 맛있고 왔다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게 물기가 많아서 그런가. 후드가 없어서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물기 많이 없어졌다. 빈아! 선빈아! 선빈아! 네! 언니! 너 일로 와. 응? 가져가. 응? 응? 보여있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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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. 진간조? 어 아니야 아니야. 어 아니야. 가져갈 수 있어. 오케이. 기름 안 하는 것 같아. 어머어머! 뭐야 벌써 완성됐어? 어어어. 어머어머어머. 이거를 하나로. 은지 잘했네. 어우 맛있겠어. 맛있겠어. 아이고. 아아 맛있겠다. 사진 찍어야지. 아아! 어머 은지야. 어. 다 했어? 어 이제 다 했어. 어구 잘해 어구 잘해. 우리 이거 가져가 이제. 시집가도 되겠어. 어 아직 안가. 그래. 그럼. 가자. 담요 있어. 담요도 없다. 아 지금 너무 추워. 자 우리 셋이 또 모인다. 우지가 아주 그냥 맛있게 이렇게 또. 캐리버섯 쩌을. 조난당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아니 아니. 아니랬다니까. 아 아. 먹자 먹자. 언니 이거 덮어. 잘 먹을게 은지야. 먹어. 더워. 왔으니까 빨리 회사장 먹고 빨리 들어갑시다. 자 한잔 해야죠. 한잔 하자. 자 가시다. 노동주. 오늘의 노동주. 대원들. 엄청 많았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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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적시 자야 되는 거 아니야? 자 적시 자. 갑시다. 근데 분명히. 10분 전에 날씨가 좋았거든. 갑자기. 갑자기 이래. 갑자기. 근데 자연은 그런 거야. 언니 근데 너무 잘 구워졌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진짜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괜히 가서 먹고 싶어요. 에이. 이거 한번 먹어. 버섯이랑 이거랑 먹어. 나도 그거 먹어볼래, 버섯도. 너무 맛있어. 저는 아니야. 그냥 버섯 컸다가 버섯만 있는 게 좀 그래서. 너무 숟가락으로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지? 내가 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, 언니. 진짜 너무 맛있다. 언제 해줬으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해줄게. 그래, 뭐 해줄 거야, 언니? 만둣국, 떡만둣국 어때? 좋아. 우리 진짜 4월달부터. 와, 8개월 9개월째네? 나 그래? 9개월째야, 우리 같이. 4월달부터 있나? 와, 진짜 오래 본다고. 지금 선배는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 송도녀가 제일 기억에 남아? 난 다 기억에 남는데, 왜냐면 지금까지도 언니들처럼 이렇게 충분히 계속 이어가니까. 그래, 넌 좀 그렇잖아. 근데 제일 다르고 제일 특별해. 그러니까. 어떻게 달랐어? 일단 내가 옛날부터 많이 말했던 것처럼 언니들이랑 아니면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워멘스를 보여주고 싶었던 갈망이 좀 있었단 말이야. 응. 근데 너무나도 든든하고 사실 언니는 알잖아. 언니들도 알잖아. 그러니까 내가 언니들한테 막 애기구만, 응석 부리고 하는데 사실 언니들이 아닌 사람한테는 다르게 하잖아. 뭔가 되게 이렇게 애교도 잘 못 버리고. 낯가림이 좀 있지. 있을 수 있지. 있을 수 있지. 근데 유일하게 진짜 친언니들 생긴 것 같은 느낌? 난 진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나니까? 응. 좋다. So cute. Anger signals Nucci. 동작. Schul Cry viene linda Luckily 가진 유일하게 연인처럼 하루로